안녕하세요 미국 튜브입니다. 요즘 엠 포 맥 미니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뜨겁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아이폰은 망설임 없이 바로 사지만은 나머지 제품은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 엠 포 맥 미니는 고민 없이 바로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건 디자인입니다. 이번 맥 미니는 정말 작아졌습니다. 마치 애플 TV 4K만큼 컴팩트해서 데스크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죠. 특히 이동이 많은 분들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이동하면서 쓰겠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호텔에 갔을 때 큰 모니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 보통 호텔 모니터가 삼십 인치 이상은 되는데 작은 맥북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두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애플이 기본 모델에서 8기가가 아닌 16기가 메모리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여전히 US 달러로 599불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엠 포 프로 모델은 기본이 24기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대 64기가까지 확장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맥 스튜디오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메인 칩 성능입니다. 엠 투 칩과 비교했을 때 약 오십 퍼센트 이상 빨라진 엠 포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같은 가격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빠른 데스크탑 성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점 때문에 엠 포 미니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예요. 네 번째로는요. 썬더볼트 5입니다. 엠 포 프로 모델에는 썬더볼트 5가 탑재가 되어 무려 120기가 비트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엠 포 모델에는 썬더볼트 4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을 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간단한 클릭으로 글을 교정하거나 요약해 주는 도구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플레이 그라운드 기능을 통해 테마나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맞춘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창의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성으로 맥 미니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최소한 오백 십 이기가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백 오십 육 기간은요 일 이 년 사이에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로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원 테라바이트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을 하신다면요. 원 테라바이트의 외장하드를 추가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엠포와 엠포 프로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작업량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듯한데요. 엠포는 엠트보다 오십 퍼센트 빠른 만큼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맥 스튜디오를 부담스러우신다면은 엠포 프로를 선택을 하시고 남은 예산와 다른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엠포 맥 미니 여러분은 어떤 구성이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구성으로 하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